반갑습니다. 정직항공인중개사 천소장입니다. 소개드릴 문경읍 하초리 토지는 문경건문 가는길 대로변에 위치하였으며,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분 3.0km입니다. 면적 630.4평, 2084제곱미터. 농업지능구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. 차량 접근성 편리하며, 향후지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. 하초리 마을은 주울산 끝자락의 계곡에 위치한 마을이며, 계곡의 제일 밑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 하초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. 모스지않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